학원 가던 초등학생을 붙잡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자며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11살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몇 살이야 어디 가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아달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모, 체형, 말투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